오늘 면접 보러 가요 더 진한 색으로 안쪽에도 칠해졌어요 끝 이만 치워놨어요 여기 엄청 높아 영어 30도 대박 나 어제 그게 생각했는데 요마칼슘 저기 씻고 있네 날씨가 나왔네요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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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만나요. 이제 헬스카드 입말하러 왔어요. 실패했어요. 남자친구 비자도 필요하래요. 저 이제 워킹클리닉 가려고 왔어요. 모사지 받으려면 닥터스노츠가 필요하래요. 이 올드웜이 예쁘네요. 파운데이션이 세일해서 칠국이에요. 메이블리. 엄청 싸요. 메이블리. 메이블리. 워킹클리닉. 이제 집에 도착해서 옷 갈아입고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제가 만들어 놓은 초코 머핀이랑 방울토마토 먹으려고요. 그리고 저의 고추리닉. 소금은 드디어 고추냉이. 고추냉이. 진짜 제가 만족했지만 맛있어요. 고추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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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냄새는 그럴듯한데. 오. 고추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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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오. 오. 될 거 같은데. 오. 대박. 대박. 안 돼. 살리자. 살려야 돼. 이거 따뜻한 거 이거 새우 있네 음 맛있어 오빠 이거 맛있다 맛있당 애쉬 브라운 오 대박 구름이 그릇같아 망키 파티 저도 뭔가 런치 수다시미 수시미 노을까지 나오세요 라벤더 말린 거래 진짜 예뻐해 향도 진짜 강해 진짜 크다 이거 비건을 위한 버터링 립스크럽이 이불 립밤은 이불밖에 안하는데 이거 향이 되게 좋아요 석류향 이것도 립밤인가 여기 이렇게 이거 신기하게 생겼어 버블베 라벤더 향 진짜 강해 레몬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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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푸드에서 사온 거랑 아까 남아서 사온 사심이랑 튀김이에요 스카이 캐슬 보면서 먹을 거예요 저는 전 곱 반점을 맞을 겁니다 맛있다 응 예쁘다 무슨 꽃인지 모르겠는데 또 면이 엄청 엄청 내리고 있어요 또 면이 엄청 내리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생일이에요 눈 안정판 초코 머핀을 만들려고 하는데 저는 코코아 가루가 없어서 집에 있는 핫초코 가루를 썼고요 그 다음에 초콜렛도 넣어야 되는데 초코칩이 없어서 집에 있는 술 들어간 초콜렛을 이렇게 닫아서 넣으려고요 초코칩이 없어서 초코기 엄청난 집중을 하고 있다고 설거지까지 끝 머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완성했어요 오빠가 자르고 있어요 초코 듬뿍 대박 두둥 맛있어? 응 진짜 맛있어 짠 오늘의 점심이에요 오늘은 샐러드랑 베이글이랑 파인애플 먹으려고요 그리고 커피도 내려왔어요 맛있어 식사 스크림 그리고 치즈 수고하니 ète 샐러드랑 여기 냠냠 샐러드 파이버 추위 이렇게 너무 넓어요 lend룡과 냉동소문에 만들어서 매콤한 크림 캣삭 양파 조금 더edge 수분 두 번째